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필리핀 C21 어학연수원장 권병학입니다.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요.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. 한 달밖에 남지 않는 12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후회 없는 올 하래를 마무리하는 달이니까요. 후회 없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죠.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가족적인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11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0년 12월 잘 마무리하시고요.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연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